자, 베이스 파트 연습이에요. 기도입니다. 맨 앞부분, 아, 생략하고요.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이무거운 내 짐 테너 들어가고 수프라노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들어가고요. 베이스는 어디부터 들어오시면 되느냐 하면 25마디 맨 마지막 박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여기서부터 들어오면 됩니다. 첫음이 포르텔인데요.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나이다 한 번 더 할까요?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나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. 간주 입고 또 여성 입으로 나가고 테너가 받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들어오는 마디는 53마디 맨 마지막 박자예요. 같은 거 반복이에요.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세상 고난에서 구하소서 나의 주여 구하소서 나의 주여 간절히 바라나이다. 간절히 바라나이다. 간절히 바라나이다. 간절히 바라나이다. 간절히 바라나이다. 간절히 바라나이다.